Second Night of Friends 유나 앤 민홈 한 번 더요? 9월 16일 필름 오픈 아이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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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econd Night of Friends 9월 16일 필름 오픈 아이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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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나 씨와는 몇 차례 이렇게 오며 가며 뵀었는데 이렇게 처음으로 가까이서 뵙는 건 처음이에요 너무나 착한 동생인 것 같아서 아주 즐겁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, 너무 기쁘고요 멋진 이민호 씨와 같이 무대를 하게 돼서 너무너무 즐겁게 촬영을 했습니다 일단 남자라면 꼭 하고 싶은 아웃도어 브랜드의 모델이 돼서 너무나 기쁘고요 또 이렇게 기쁘게 모델이 된 만큼 최선을 다해서 더욱 좋은 브랜드 이미지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, 힘들다기보다는요 굉장히 재미있게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옷을 잘 만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더워가지고 더워서 고생했어요 여러분도 저와 함께 프랑스 프리미엄 아웃도어 아이돌 든든한 친구와 되어주세요 아이돌 프렌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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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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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